새끼럭대로 변해버렸어요. 거대한 고릴라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러다 짚밟게 죽겠네? 게임에 처음 들어온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 맞죠? 뭐지? 아, 멋지고 위험있는 닌자늑대 카게마루가 절 구하러 왔어요. 우와, 그리고 국내 한정 캐릭터 질풍. 동작은 번개처럼 빨랐고, 금세 괴물을 물리쳤어요. 어우, 아름답고 우아한 구미도 엄청난 전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늑대군단이 이제 모두 내 것이라니. 국내 최초 늑대 전략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울프게임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출시 기념으로 전설 캐릭터 구매를 무료로 드립니다. 게임에 로그인하시면 구미카드 풀 50회 연속 무료 추첨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리미티드 초강력 캐릭터 질풍뿐만 아니라 한국 테마 기지 스킨, 행군 특수효과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프게임을 다운로드하세요. 다양한 깜짝 경품과 전설 늑대 캐릭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늑대를 지휘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울프게임,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